안 보여요? 누굴까? 보이는 거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셨나요? 뭐하고 계셨나? 봄에? 제가 오늘 왜 왔냐면 지금 찍고 나왔는데 제가 어제 오늘 저희 방탄회식 보고 이거 데자뷰인가? 어디서 이 장면을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제 방탄회식을 보고 또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미들이 솔직히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오히려 뭐라 해야 될까?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라이브 켰고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 저희가 막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 해체한다고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나 있어서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라이브를 켰어요 일단은 저희는 아직 단체로 할 거 되게 많고요 그냥 이제 달방 방탄회식 달방이래 방탄회식은 이제 저희 이제 뭔가 저희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그냥 넌지시 말하는 그런 편안한 자리를 가졌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 개인 활동을 하는 거지 방탄소년단으로 안 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탄회식을 봤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못 봤던 분들은 혹시나 오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해체할 생각 없고요 저희 아직 단체로 스케줄 할 거 많이 남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생길 예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한 번은 찝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해하실까 봐 방탄소년단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뭐 또 뭐 얘기할 것도 있긴 했지만 그냥 이 라이브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전해 드리려고 왔고 하나는 제가 이제 언제 무대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제 마이유라는 곡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곡을 불러드리면 어떨까 해서 더욱 힌 것도 있고요 라이브를 네 보고 싶어서 왔고 또 이 말 전하려고 왔고 그리고 뭐야 방탄화식 때 또 집권 넘어가야 했던 부분이 저 집 저 집 그렇게 안 꾸며놔요 물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술 안 뜯겠습니다 물론 공기청정기가 좀 일반적인 것보다는 만났다 그리고 디퓨저도 뭔가 올려놓을 곳이 없어서 그냥 바닥에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 그것도 조금 양이 많았다 매트리스도 맞아요 거실에 매트리스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오버한 거예요 멤버들이 과장을 한 겁니다 저 그렇게 매트리스 많지 않았어요 억울합니다 그냥 아니 그냥 뭐 과하게 하나씩 하고 아니 언제든지 누를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막 과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언제가 만날까요? 당연하죠 언제가 만날 일이 있겠죠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체 안 합니다 활동 중단 아니에요 저희 달방도 계속 찍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 멤버들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각자마다 분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지치거나 아니면 뭔가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날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저희가 진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태까지 끌고 온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한 시점이 지금 된 거고 그래서 저희의 뭔가 좀 기모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기충전?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뭔가를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사람으로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쌓은 만큼 토대로 또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새로운 플랜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결코 그게 단체로서 뭘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TS forever 아미 forever, 아프방프 알죠? 영원할 겁니다 저희는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랄까? 일단은 제가 요즘 그 술을 안 먹는데 또 이렇게 알딸딸하면서 살짝 기분 좋으니까 제가 와인을 준비했어요 와인을 준비했는데 와인 잔이 없어요 그래서 컵에 얼음 넣어가지고 준비했고 근데 이것도 뭐 다 마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뭐야 잠시만요 제가 그 마이크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제가 Still With You를 라이브로 풀로 불러드린 적 있나? 근데 Still With You가 좀 어려워 마유는 괜찮을 것 같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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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 어디 있지? 저기 이거 자동으로 어떻게 해치냐 이거 자동으로 어떻게 해치냐 아냐 아냐 잠시만요 잠시만요 고기놀입니다 넣고 먹다가 물을 250ml에 넣어서 베이스를 만듭니다 이건 코스트코에서 산 최다 치즈입니다 저는 격돌 육식맨님 응원합니다 제가 잘 챙겨오고 있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앞으로도 많은 맛있는 요리 맛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보고 있는 게 그대로 나왔네 제가 요즘 요리를 아니 어쨌든 그래 요즘 요리에 꽂혀서 꽂힌 건 아니고 그냥 좀 잘하고 싶어서 고기 굽는 요리를 그래서 저기 보다가 껐나 봐요 근데 저게 딱 틀어져 있네 저 켜야 되는구나 정말? 켜져 있는 거 아닌가? 잠시만요 안 켜져 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안 돼? 됐다 이제 될 거예요 마이크가 있는데 배터리가 없네 꼭 눌러야 되네 그렇구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둘 하나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제목소리 들리세요 Can you hear me? 저는 우종 타투 아직 안 안 새겼어요 못 새겼어요 요즘 드럼을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다 일단 불러보자 마이유 치면 나오는 마이유 인스트 치면 나올까? 마이유 인스트 인스트루멘터리 있을까? 잘 나와서 그냥 잘 나와서 그냥 나도 눈이 진짜 안 좋아졌다 인스트 있네 이게 나왔네 벌써 진짜 빠르다 어떻게 하냐 나온 거니? 띵 띵 들려요? 뭐지? 이거 뭐라고? 이거 들어가야 돼 잠시만 어디서 들리는 거지? 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뭔 소리야? 아무것도 없지 않니? 그렇지 않니? 천안아 왜 그래?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노래 소리 들려요? 들려요? 우정타투 어디에다 할 거냐고 우정타투 저요?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 생각했습니다 우정타투 7 어디에다 세길까요? 호비 형은 발목에 있고 나 진 형은 여기에 있고 지민이 형은 어디에다 세겼던가? 나 어디에 아까 어디에 세울까요? 뭐? 쇄골 귀 뒤 귀 뒤가 맞네 귀 뒤 괜찮네 괜찮은데? 정수리? 난 그 볼륨 어떻게 해야 돼요? 가사가 나오나? 가사 있는 나 가사를 다 알긴 아는데 혹시 모르잖아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이건가? 아닌데 이건가? 아닌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아 이런 부도 예뻐요 아이고 그렇게 된다 제가 초기에 그 아미들이 그 적어준 그 저 우리 뭐야 라이브 할 때 가사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 가사를 최대한 써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빼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가사가 나온 건데 원래는 그 이걸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For everything I miss you For everything I need you For every minute I feel you For every second that I want you 이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좀 뭔가 그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됐다 가사를 바꾸게 됐다 진짜 그 와 가사 작업하는지 진짜 힘들었습니다 뭐야 이건 달려방탄 갑자기 조작하기 정말 힘든걸? MR을 쳐야 되겠다 MR을 MR을 안 나오네? 모르겠다 그냥 그냥 부르자네 근데 내 목소리가 너무 멀리서 들으니까 모니터링은 하나도 안 돼 일단 저는 뭐 어디 있을까? 보일러나? 어휴 야 이거 라이크 동같은 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Summer has already spread in the air Rain is already blowing Now this world's living is going out The days were getting longer and longer But my days were still going on and on and on I came out in the sunshine I looked up at the night sky It was quite a lonely night And the lamp I wanted to dark faded out Coming under the sunlight Memories with me and you All these nights I couldn't invite you All these times I'm precious due to you For our symptoms that I passed with you For our symptoms that I passed with you All the reasons why I can't live out All the reasons why I sang this song Never be where I sang now I'll try to shine but then now Is it gonna lose your swiftly yeah Did I break up the risk of you? Maybe o install you Maybe I can stay alive Better I go that way You can't break up the heart There's no time you will All this way pitiful It saves me Not my heart Not my heart ItFX engine 흩어져가 애죽임이 새겨진 너와 남긴 본기들 모든 빛이 내리 물들고 나의 시간은 완벽해져 애원한 빛처럼 또다시 다시 터지래 또다시 니가 미서지는 이유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법도 내 여지에 남사해 더 빛나 볼게 반하게 오늘 새로운 날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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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로운 날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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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목을 안 풀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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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미 여러분들 생각해서 썼어요 가사가 너무 안 나와서 진짜 드럼 레슨도 있었는데 그거 제껴가면서 쓰다가 쓰다가 도저히 안 나왔으니까 일단 씻어야 되겠다 하고 씻었어요 씻는데 뭔가 머릿속으로 촥촥 지나가는 거예요 촥촥촥촥촥 그래서 안 돼 이거 빨리 빨리 적어놔야 해가지고 후다닥 씻고 나와가지고 뭐였더라 뭐였더라 그랬답니다 애매한 사이 그래 나 애매한 사이를 나도 잘 몰라요 방탄소년단 애매한 사이 영러브야 영러브 영어 정복 뭔데 이거 뭐야 사랑한 날이야 그런데 슬픈 길도 아닌데 왜 저처럼 틀어지는지 이제 왜 우린 서로 아기는지 널 좋아하는 데는 아 이해가 없어 난 너랑 많이 쓰면 문감치라는 범죄 어릴 때 작은 말투 하나하나까지 넌 같애 쉽게 말할게 내가 너가 돼 And girl I like that 언제나 너와 함께 내가 너네 있지만 난 항상 너와 함께 그 내가 부르는 노래 속에 있을 거야 사랑인가봐 참 바보인가봐 너만 보면 이를 때로 이렇게만 서면 작아지는 걸 참 바보인가봐 참 웃음만 나와 꿈하며 달리고 다가가면 내겐 멀어지는 걸 사랑 내 맘이 많아 사랑해 내 맘이 많아 해Even 이 노래irm 내 맘이 많아 신나가 내 맘이 많아 우리에게해서 와 내 맘이 많아 사ír hit 여성들을 여행 내 맘이 Eğer 내 맘은 Vedat 내 맘에 낙지는가 severely 나het 나의 도änt 음 이런 게 있었구만 그렇구만 영러브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네가 사랑하니? 이런 게 사랑인가 봐 웃음만 놔 맞아 그건 나중에 올려드려야겠다,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의 가이드는 맞아,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제 뭐 하지? 또 신곡이 있나?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저 뭐하고 있었냐고요? 저 가족이랑 응원해 있었습니다 가족이랑 있다가 와가지고 씻고 바로 라이브 켠 거예요 우유를 좋아하니 정말 좋아하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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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랑해라는 곡 불러드릴까요? 제가 한때 꽂혀가지고 곡 자체가 너무 좋아서 김우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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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노래방이 아닌데 여기 있다 맞나? 연습생 때 연습생 때인가? 맞는 거 같아 그대 가슴이 뛰어서 숨이 막혀서 그려놓죠 이 시간에 별이 돼줄 수 있나요? 세상 끝까지 그댈 시키죠 그대 나를 봐요 그대 나 이제 고백하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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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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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곡인데 사랑해 이런 곡인데 아주 사랑해를 남발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아미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히 불러도 되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뭐였지? 내 노래방 18번 잠시만요 아 아 아 추워 이제 그래도 추운 게 좋아 나 몸에 열이 많으니까 오케이 또 나 나 열창 오늘 열창 모드인가? 아니, 어 말고 뭐 하지? 나의 노래방 18번이 뭐가 있을까? 저 오늘 MBTI 검사 다시 했거든요? 다시 했는데 뭐가 나왔냐? 저는 ISFP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저는 INTP가 정말 되고 싶었지만 가끔 가끔 INTP 나오는데 저는 ISFP 같아요 EFP입니다 아마 저는 EFP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건성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달려라 방탄 불러달라고요? 그거 나 아직 한 번도 라이브 연습 안 해봤는데 그리고 그거 되게 높을 텐데 저도 연습이란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습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한 번도 안 불러봤다 물론 녹음하면서 불러봤지만 이제 라이브 연습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제가 어떻게 될지 10년을 웨잇 그래 너무 높아 We're from the bottom I got you back We're from the bottom We're from the bottom 야! 저요? 저 노래 잘 못 불려요 한참 멀었습니다 제가 잘 불렀다고 생각하는 때가 오면 그때가 참 좋겠네요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면 하지만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뒷머리 마르지 않았죠? 근데 딴 머리는 짧아 좀 예쁘게 기를 하고 뭐 부를까? 내가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아는 노래가 많이 없단 말이지 왜일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노래 외우는 것도 좀 공부야 그죠? 그래 스티미드를 내가 끝까지 부른 적이 있나 싶지만 JK, 스틸위드 유 나오네 어까지 있네, 어까지 정쿡 톰 쿡이 나오네 JK 어, 빼자 JK, 스틸위드 유 그리고 카라오케 나왔다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왜 어른이 있냐? 이러니까 더 헷갈리잖아 아, 또 해외 팬분들을 위한 또 그런 거구나 오우 야 역시 K 빠진 것 아니냐 아 아 스치는 그대의 같은 목소리 이름을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알아버린 너무 아래 멈출 수 있지만 그대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래요 Still with you 아니, 거의 이게 숨을 많이 안 물어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 뭐야? 아 어우, 쌀쌀하네 오우 오우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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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밤은 전 별 하나 없이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그것도 익숙해 마지막이 들리는 이 에어컨 소리 이거라도 없으면 난 정말 더 맞을 것 같아 함께 울고 함께 울고 이 단순한 감정들이 내겐 좌우였나 봐 언제쯤일까 다시 그때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 보고 싶었어요 외모할던 길 속에 나 홀로 춤을 춰 또 비가 내리잖아 이 안개가 커질 때쯤 추진 발로 달려나올게 그때 날아가 줘 반주가 들리나? 반주가? 첫 달이 외로워였어 밤하늘에 환하게 울고 있는 것 같았어 언젠가 아침이 오는 별 알람수도 별처럼 너의 밤을 머무르고 싶어서 하루는 그 순간에 이렇게 넌 또 알았던 건 다 말했을 텐데 언제쯤일까 다시 깃다 마주한다면 눈을 보고 말할래요 보고 싶었어요 난 몰랐던 기억 속에 나 홀로 춤을 춰 또 비가 내리잖아 이 안개가 낮을 때쯤 추진 발로 달려나올게 그때 날 잡아줘 crawля hard 어우 politicians businesses 아이들 사랑 칼메 generalized 지금 암 01 señor 날아온 보랏빛의 차근한 하늘로 서러워할 거라 미안하지 않아 있어도 있지만 그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요 I'll stay up with you 어려워 어려워 이제 불을 곡이 없다 미안하다 졸업? 졸업을 불러 나한테 지금 졸업을 시켰어 그런 것이야 나한테 지금 그런 거니? 졸업을 시켰니? 졸업 후에 너 아리오즈 미드스쿨 졸업한 지 5분 만에 밀가루에 바진 벌써 백바지 Do it young, wide and free 오늘은 다들 난 좀 환치고 소고기나 삶 먹겠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친구들과 외출해서 저는 커피 왔어 왜 정신없이 놀다가도 고딩든 아들만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 친구들이 물어봐 너 대비는 언제야? 궁금해요? 궁금함은 500권 거의 다 왔어 내가 대만 놀아서 넌 올 테니까 애들들은 배도 활동 준비를 하셔 연습생이 다닐 때문에 오해라 랩을 둔 더 워키다이스 출발 선에 썼어 꽃다발을 던져 나를 향해 마크 웨이드베이션 강해 이거를 했었죠 저도 데뷔 초 때는 랩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시켜서 그 곡이 있었네 왜 비 를 좋아하냐? 비? 레인? 소리가 좋잖아요 소리가 그리고 좋은 작용도 하고 미세먼지도 없애주고 런 BTS? 런 BTS? 모르겠다 런 BTS 카라... 오케이 런이 나오는데? 런 BTS가 아니라? 여기 있기는 한데 가사가 얼마든지 런 Let's go! Let's go! 신년아 we we from the back I got you baby I got you baby It's every image You want me cause We're telling what you want to talk We want you out of words I don't know why you're past and I'm just trying out So velocity Make it move, let that right You're gonna be the key Make it move, let that right Run and party, you're gonna go so yeah yeah It's time Are you read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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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ey 아, 이걸로? 가게 The same Hot I'm in You know 너무 후회가 안전한 너무 박상현 Let's go Where? Where? You're on the bed I got you Where? Where? Who is the place? Who is the place? Tell me what you want to do Tell me what you want to do You live in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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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All my stuff and I'll see Make it move, let's go right Let's go right Make it move, let's go right I'm ready, let's go right Are you ready? Run, yeah you gotta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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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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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What? Who's good we're in the road? I don't need a road 대상으로 위로 유의민교 일투원이고 백몬자리로 두 명의 백걱 쌩 남지 벗겹 쌩용여든 거 쌩성기 벗었어 가, 랄리 가, 랄리 가, 랄리 가, 랄리 가, 랄리 앞으로 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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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랄리, 이, 이, 이 락커가 다뤄럽다 저걸 어떻게 진성으로 하는 거야? 또 뭐 듣고 싶으세요? 대댓 또 하면 또 나지 대댓 간다 대댓 카라오케 대댓 대댓 노래방 이렇게 되는구나 대댓 대댓 쩝거리는 고마워 쩝거리는 감성한 복 강남 감성복 에이 싹 다 보여 너희와 혜진이길 아세이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Oh yeah Oh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Oh yeah 두 개씩 떠요 서세요 Like that 기분 좋아 baby 흔들 좌우 위아래로 1,2,3,2,4 Like that It's like that, that's so Like that, like that 3,1, like that 야 내가 1,3,2,3,2,3 Like that 시간 1,2,3,3,4 Like tha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an't Like that Like that 내가 많은 곳을 많은 곳에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 셋 너희들을 흔한 날치 뜨거운 물이 불타해 나의 많은 곳으로 막거리 없어지는 사람들을 모아다 가면 됐지 걱정이야 Oh Oh 그냥 다시 너로 Oh Oh My name is back to the star 아 집에서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향타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부끄럽네 아우 싸이 선배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 아 내일 시험 화이팅 저는 한번도 태어나서 시험을 화이팅해본 적이 없지만 또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일찍이 포기를 했던 사람이라 하지만 여러분들은 힘내시죠 하던대로 또 뭐 할까? 벌써 51분 했네 시간이 참 빠르네 요즘 아니다 이거 위험한 반응이 될 수도 있겠다 아니 와인을 마시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고 하긴 하지만 또 사람마다 맞는 게 있잖습니까 저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와인에 얼음 넣어서 먹어요 또 이걸 불러줘야 되겠어 내가 슈퍼 참치 노래방 안돼 진짜 별걸 다 한다 그죠? 급격히 같다 너무 분리 슈퍼 참치 정해져 아다 고마다 정해져 정해져 슈퍼 참치 상치면 어떠하리 콤도며 어떠하리 상치면 어떠하리 사도며 어떠하리 내 나신들을 물어주고 그때 마침 직진 내게 헝헝 계속 되려가요 상치! 상치! 렛츠고! 오오오 이거 뭐예요? 오오오오 이거 봐 달다 달다 오오오 이거 봐 끝까지만 안 들어갔어요 슈퍼참치! 아 감추맛이 나네 이게 하나밖에 없네 없네 이게 아쉽네 와 슈퍼참치 1시간이네 1시간이 네 아 또 한 몇... 아니야 괜찮아 하나 뭐가 있을까? 이거 저는 진짜 마지막 곡 부를 거예요 내가 그 곡을 안 들어봤구나 좀 자세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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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참치 더 틀 뻔해 그래 방금 1991? 그건가? 1991년 겨울 노래방 국제북을 잘 못... 이거구나 저 이거 부르고 마지막... 아니, 갈 거예요 방금 이제 가족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부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아들이니까 또 어머니, 엄마들이 잔소리하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와서 한다 막 이랬다가 또 막상 오니까 또 미안해지네 그런 의미... 그런 의미로 어머니께 이 곡을 바칩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이 못난... 못났지만 잘난 아들 앞으로... 어...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겉으로 이렇게 툴툴대고 그래도 그래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참 많이 생각합니다 흠 2017년 찬 바람이 불던 그 마음 그 해결은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하얀 눈이 날아줘 차근차근 기대어 손이 내려 부르던 어린 날 나의 노래는 어서 어른이 되어 내 끼라도 줄어서 항상 당신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걱정이 되어 전문 이루는 당신에게 부탁해요 저 하늘이 허락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름도 사랑스런 나의 엄마가 되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빠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저도 저를 저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하겠습니다 어... 응원해 주시네 사랑스런 나의 노래 어서 어린이 되어 내 길가도 자라서 항상 당신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걱정이 되어 참 못 이루는 당신에게 부탁해요 저 하늘이 허락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들도 자랑스러운 나의 엄마가 돼 줘요 여러분 병원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거 있네 네 그러면 내가 노래를 이럴 줄 알았으면 저기 스킬이라도 좀 하고 올 걸 그랬다 더워 내 인생보다 널 더 사랑한다고? 저한테 여러분들 저희한테 주시는 사랑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 3의 1순위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찐막? 찐막, 1분, 1시간 넘었네 또 이거 안 되거든 넘으면 또 이거 해거든 재밌다니까 참 재밌어 라이브가 참 시간이 잘 가 사랑했나 봐 이건가? 이건가?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 널 기다리나 봐 이건가? 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와 저기 널 엔젤베이비 곡은 아는데 가사를 제가 몰라요 뭐가 있을까? 오늘 약간 좀 K 바이브로 가고 싶네 약간 노래방 임성으로 가고 싶네 여러분들 아는 발라드 중에 뭐 아시는 거 있나? 보면 생각날 수도 있어서 유명한 거 근데 그거 내가 부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희재 노래 봐 근데 이게 곡이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 그대 떠나가 추워 춥다 추우니까 두 번째 곡은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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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우, 희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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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은 우릴 위해 늘리고 바람도 선아가 사게 해줘 우리 웃음 속에 계절은 없고 또 가죠 바람에 흔들리는 머릿결 내게 돌아오는 그대의 길 예쁜 두 눈도 웃음소리도 모두가 닳고 싫었죠 이런 사랑 이런 행복 쉽다 했었죠 이런 웃음 이런 축복 내게 쉽게 올 리 없죠 눈물조차 울음조차 닿지 못한 날 정말 어울려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둘 수 없는 내 맘 안에서 그대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곁에 나를 살게 하는 이를 테니 그대 나를 정확하게 그대 나를 그대 나를 그대 나를 그대 나를 그대 나를 눈물조차 울음조차 닿질 못한 나 정말 놀려 내가 그댈 보내준 것 같아서 그댈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안에서 그댈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척 없죠 기다리도록 다시 시작일 테니 아 더워! 서로의 팬들 그들여 한 손 던져차 잊지 말아요 거기 떠나간 그곳에서 늘 기억해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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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이쪽으로 나오는데 제 목을 안 풀어서 자꾸 여기를 쓰려고 해서 고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옛날 발성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고치고 있고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또 뭐 있을까? 아우 닥뜻 불렀는데 끝!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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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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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그대 떠나가 그, 음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안 된다, 미안하다 나 그게 파사지오라고 하잖아, 빠사지오 이제 빠사음이 제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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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응급실 노래방 이거 나 잘 알려나? 응급실 노래방 뭐지?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그래 난 자존심 때문에 끝내지 않아 말을 해버린 거야 그만 볼 줄 알았어 날 찾길 바래했어 넌 허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 봐 아 아 이젠 알아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네가 뭐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괴롭게 몰라 너를 다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가지마 언제라도 내 편이 될 줄 너무 너 고마운 줄 모르고 철없이 난 멋대로 한 번 용서할 수 없니 이 와공의 직장이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의 그 아딘 사랑 나밖에 없는데 제발 떠나가지마 너 하나만 사랑하네 이대로 나를 죽어가지마 나를 버리지마 기름을 안아줘 다시 사랑하네 돌아와 mond dragon 나의 만족 그녀는 Regina ended가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연기 그녀는 그녀에 전해 하늘은 그녀는 그녀의 연기 더운데? 나 시스템 저러면 안 되는데 덥네 되게 옷 얇은 건데? 노래하지 말고 설거지 좀 해달라고? 안 그래도 있었어요 설거지 할 거 있었어요 참 이거 못 할 줄 알아요? 내가? 다 해요 내가 설거지 얼마나 잘하는데 손놀이 보여요? 이거? 스냅? 이게 기술이란 거예요 난 저녁 좀 했어도 잘했을 거야 큰 것도 무리가 없어 스냅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라이브 하다가 설거지를 하자 하는데 너랑 너무 사랑을 안 했는데 너랑 너무 사랑을 안 했는데 요즘에 좀 읽을 때 그rane을 주러가 따라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을 안 보셨는데 다 זו 대부분의 편의점을 안 담아하자 사랑을 안 담아 거야 우리 둘 다 다 햐 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노래 향기가 근데 잘은 몰라요 25, 21 드라마는 봤는데 노래는 잘 몰라요 뭐 할까? 진지했어요 웃긴 거 아니에요 설거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알겠어요 저요 와인 한 잔 마시... 저 그렇게 술 약한 사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사랑인가 봐? 사랑인가 봐 사랑인가 봐 노래방 이거 아니잖아 사랑인가 봐 노래방 이거 산에만 쓰던 오리지였구나 근데 잘 모를 텐데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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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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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뒤에 앉아달라고? 무슨 소리지? 너였으면 너였으면 노래방 제대로 봐줄게 너 하나의 이토록 아플 수 있음에 놀라오네 고대했던 하루 나는 꿇고 돌아다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하늘이 내 하루가 내 영화야 너도 나만큼 멈춰 너 살아주고 가면 알게 될까 너를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괜한 너를 사랑할텐데 이 날 값은 하늘이 바다같이 나를 풀러 사는 모두에 두려워져 나는 사랑해 바다의 실력 너는 행복한 거라니 누가 아무래 뒷모습만 없는 그런 사랑하는 내게 또 나의 인공 너의 여깁은 난 너의 여깁은 멈춰 너의 여깁은 멈춰 그런 미친 하늘이 내 하루가 내 맘 마라 너처럼 그 길을 봄까 왜 바를도 못하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가슴이 터져 가슴이 터질 듯 널 다 같이 웃어 웃는 거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 눈은 널 사랑할 텐데 힘이 오는 저 이 노래 비가 오는 날에는 잘 모르는데 비가 오는 날 이거 아닌가요? 비가 오는 날엔 노래와 오늘 비가 오니까 곡이 두 갠데요? 헤이즈 씨 노래가 있고 비스 씨 노래가 있는데 비스 선배님들의 노래가 있는데 무슨 곡이지? 지금 몇 시야? 저는 근데 이거 말고 12시 30분 노래방 제가 이 곡을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 제가 시상식에서 비스 선배님들 무대 봤는데 멋있었어요 그래서 멋있다 하고 밑에서 봤던 기억 비스 선배님들 무대 비스 선배님들 도라한 소리들 내 눈 깨지는 요리가 불이 모습일까 낮게 깔린 하늘이 금방이 한번 웃어질 것 같으니까 왜 이제야 왔냐면 날 기다렸더면 내 사랑만 됐던 너는 이제 어떤 암아들지 모르는 한 사람보다 차갑게 더러위따 하얀 네 손도 따뜻한 네 품도 더 이상 볼 수 더 만들 수도 없을 것만 같아 두려워 지금 우린 마침 12시 30분의 시곗발음처럼 더듬 떨리고 간 곳을 보고 모든 걸 버리려고 하자 이젠 다시 12시 30분의 시곗발음처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다 힘들다 우리 따라 흘러가듯이 단도 멈췄나 봐 우린 여기 너와 내가 되나 봐 사소하게 지나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기보다 넘진 것 같아 네 솜이 참 따뜻했었나 봐 흔들리는 널 이미 알았어 그래서 더 꽉 잡았어 널 안았어 널 봐뒀어 내 사랑이 더 깨졌어 예 I know 모두의 탓인 걸 법미널이란 거 희망이란 거 더 불쑥 바람에 네 손도 따뜻한 네 품도 더 이상 볼 수도 만들 수도 없을 것만 같아 더러워 지금 우린 마치 12시 30분의 시곗발음처럼 손등 돌리고 다른 곳을 보고 모든 걸 버리려고 하잖아 이제 마치 12시 30분의 시곗발음처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잖아 언젠가 시간이 내일 앞에 우릴 끌을 때 시간이 다시 우릴따라 그렇게 우릴따라 그렇게 우릴따라 믿어 그렇게 우릴따라 믿어 그렇게 우릴따라 믿어 지금 보내지만 널 보냈지만 모든 게 다 멈췄지만 커져나버리지 게 라함 당연시 움직일 거라고 NATO 선СТłą 톱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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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 jaw 와우 이제 그만 할까? 힘들어 힘들어 재미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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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꽃 피는 봄이 오면 정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베이컨 사랑스러워가 나이가 사랑스럽다는 건가 아니면 사랑스러워로 불러야 근데 지금 딱 1시, 1시 반이다 오케이, 그러면 진짜 찐맘 제가 노래방 가면 항상 처음에 부르는 곡 있거든요 소주 한 잔, 노래방 저 이거 부르고 그냥 끌 거예요 마지막 노래 I have to go I have to go to sleep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제 모두 한숨만 되네요 떠나는 그대 얼굴이 무엇이 죽인 않을까 난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랑이 변하는 걸요 다시 전부 다 그들을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I have to go 여보세요 나야 그럼 거기 잘 지내리 여보세요 내 말하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대 소중한 마음 미쳐대 그대 소중한 마음 미쳐대 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풀놓으라고 눈물Ya 뉴리 여기됐으면 어둠과 같아서 난 눈물이 났어요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람이 변하는걸요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때면 바뀌어버린 전화번호를 누르고 영원세여 나야 더 빈차를 지내니 오랜만이야 내 아비야 사비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듯이 울었어 영원세여 나야 정말 고마워 고마워 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듯이 외쳐서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듯이 외쳐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안녕 안녕 Ну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Sorin 신녀